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중단됐던 서울 지역 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은 3년간 운영되지 못한 생존수영과 수상활동체험 교육을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대상은 서울시내학교 126곳, 학생 4,270명으로 생존수영 교육은 초등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며 수상활동체험 교육은 초등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교육장소는 뚝섬과 망원에 위치한 한강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며 생존수업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수상활동체험 교육은 10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장소는